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말 그대로 부동산 부자 되세요 입니다. 부자가 우리가 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요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노후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되고 특히나 이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에서 우리 자녀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1일을 기점으로 이 전과 후의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6월 1일 전에 증여라든가 아니면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리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빨리 빨리 하셔라 조언을 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6월 1일이 이제 올해 6월 1일 지나고 나서 양도세가 무려 75%까지 올라버리고 내년에는 또 종부세까지 올라버리게 되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없으신 대로 불안하고 있으신 분들은 있으신 대로 좀 불안한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이 틈새를 파고들여야 돼요. 틈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세 가지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가에 대한 소액 투자 전략. 두 번째는 토지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빌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든 정답은 없지만 오늘 이 전략 준비를 짜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꼭 하지 말으셔야 될 준비 사항에 대해서 오늘 제가 틀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오늘 주의사항을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장이 내가 한번 갈아탈까 갈아탈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상황에서 내가 주택을 늘리냐 줄이냐 이런 부분에서 또 고심들이 또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소액으로서 상가나 토지나 빌라를 운영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중에서 첫 번째 상가를 소액으로 운영을 할 건데 이 상가를 뭔가를 우리가 살 때 뭔가 투자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수익률에 속으시면 안 돼요. 수익률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수익률 막 연 10% 보장 막 이런 거 환상에 빠지셔가지고 사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저도 그렇고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쿠팡 같은 데를 막 스마트폰으로 주문으로 막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시장이 많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10%나 뭔가 세를 보장해 준다? 이건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보장해 준다 했을 때 우리가 수익률의 환상에 속아서 어설픈 투자를 하시면 정말 큰일 나십니다. 공실로 많이 걱정하실 수가 있다. 현 시대에 매우 고수익률이 나는 상가는 상당히 내가 취급하시기가 어렵다는 점. 첫 번째로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90년대, 80년대 좀 많이 유행했던 게 뭐냐면 이 대학과 주변을 가면 상당히 수익이 좋다.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런 주변 방역 지침들 때문에 대학과 주변이 그렇게 붐비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유흥 가면은 무조건 잘 된다는 생각을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과 주변이니까 공실이 안 나겠다. 유흥과 주변이니까 공실이 안 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서 권리금만 비싸게 죽으러 가시고서 들어가시게 되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상가는 첫 번째 수익률의 환상을 우리가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두 번째는 과거의 이 대학과 유흥과 지금 현재는 과거랑 다르다는 점. 이 부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시청자님 이런 대단지 내, 단지 내 상가 같은 거 있어요. 대단지 내 이런 상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단지 내 상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공실이라든가 수익률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1기 신도시 어디가 있습니까? 분당도 있고 일산도 있고 평촌 3번 각각 분들이 이때 상가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웃으면서 찾아올까요? 안 좋은 표정으로 오실까? 안 좋은 표정으로 와요. 왜 안 좋은 표정으로 오냐면 새는 받는데 쥐꼬리만큼 받아. 그런데 부동산 가스는 쥐꼬리만큼 오르다 보니까 이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상가들은 뭐가 낮아요? 상당히 지분이 낮다는 거예요. 지분이. 지분이 낮다 보니까 지분 양이 적다는 거예요. 양.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물건은 지분 양이 많으니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기본적으로 상가를 하실 때 이런 것만 주의하셔도 실패하실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낮아진다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제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 지침을 지키신다고 한다면 시청자님들이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액으로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토지입니다. 내가 1억에서 2억 정도만 있으셔도 토지 투자를 우리가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토지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지인 소개로 갔다가 아주 큰일이 나버릴 수가 있어요. 지인 소개를 갔다가 뭐 지인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서 막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인은 분명한 건 전문가가 아니고 경험이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지인분을 맘만 듣고 토지를 하냐는 말이에요. 두 번째 혼자 열심히 막 다녀요. 어느 동네 한 달 살기 하고 맨날 가요. 혼자 막 알아보고 2부동산 갔다 저부동산 갔다 임장 다녔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너무 많이 공부하고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발바닥에 티눈 생깁니다. 선생님 평발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괜히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돌아다니고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오히려 큰일이 나실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토지를 하실 때는 내가 고액을 들여사는 우리가 리스크를 하시면 큰일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리스크. 그래서 토지는 기본적으로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경험이 없으신 분은 토지가 맨날 10억, 20억 100억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소액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액이라는 건 뭐예요? 5년 전에 우리가 세종 같은 데 갔었어도 잘 되셨을 거고요. 5년 전에 평택 같은 곳을 가셨어도 잘 됐을 거고요. 5년 전에 의정부도 지금 많이 커졌어요. 막 고산지구 해가지고 엄청 잘 됐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할 때는 멀다고 해서 안 가. 그래서 토지라는 시장은 1억을 넣었을 때 3억이 되거나 5억이 됐거나 이런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토지잖아요. 그래서 절대 토지를 하실 때는 우리가 큰 욕심을 가지시고 무리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소액으로서 우리가 적합하다. 그래서 성장하는 지역을 우리가 갔을 때는 밝은 미래 밝은 노후와 자녀분을 위해서 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점이 상가에 이어서 토지적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빌라를 우리가 뭔가 매수 매도하실 때 포인트가 뭐냐면 법령을 무시한 뭔가 불법 건축물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잘못 사시게 되면 큰일 나요. 그럼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일조건 해가지고 일부는 이런 공간을 냅둬야 돼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건물이 지어질 때 이런 데 있죠. 모양을 일부러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일조건 때문에 이런 부분을 냉겨놔야 돼. 냉겨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짓고 나서 다른 구조물로 해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건축을 하는 물건들이 그래서 그런 거 잘못 사시게 되면 우리가 큰일 난다. 왜 큰일이 나냐. 지자체에서 이거 원상복구하라고 맨날 시정명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가면 갈수록 가상금이 늘어나면서 돈만 또 벌릴 수 있고 더불어서 이런 물건들은 또 팔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싼 데는 싼 이유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시청자님들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요즘 빌라가 하도 난리가 나다 보니까 빌라를 통해서 뭔가 경매를 싸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빌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경매까지 나올 정도면 뭔가 이제 이해관계 부분이 많이 큰 거예요. 아파트야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에서 어레저레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빌라를 잘못 돌아가셔서 이런 권리 분석 지저분하게 나오고 등기부등본 하게 되면 큰일이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요즘에 빌라라는 걸 통해서 재개발을 할 거야. 그런데 제가 포인트가 뭐예요? 1, 2억을 가지고서 재개발을 할 거야 한단 말이에요. 재개발 물건 중에 싼 거 없어요? 그럼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드릴게. 재개발 물건에 싼 게 어디 있어요? 재개발 물건이면서 새가 잘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재개발 물건이면서 좋은 게 어딨냐고. 재개발 확실한 물건은 어때요? 비싸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럼 확실한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 서울 수도권에선 현찰이 6억에서 10억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개발이면서 싸다? 재개발이면서 살기 좋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걸 주의하셔야 된다. 이걸. 이렇게 재개발이 확실하게 되는데 1, 2억밖에 안 된다? 이건 의심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피해가면 지금 나의 자산 1, 2억을 가지고서 미래를 위해서 성장하는 지역에 이런 주의사항만 피하시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즐거운 투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부동산이 뜨거워져서 다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서울을 찍어드리고 경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경기도를 찍어드리고 충청도를 원하면 충청도를 찔러드리고 전라도를 원하면 전라도를 찍어드리고 경기도를 원하면 또 경기도를 찍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저한테 상담이라든가 문의가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현재는 공부만 하시고 고민만 할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현재 1억을 미래를 위한 현재 2억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에서의 이런 투자가 회명한 거고 단순해요. 두 번째는 광역 교통망이 확실하게 구축이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준비 전략을 짜는 부분에서 준비만 알려드린 거니까 다음 시간에선 이런 데가 어디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언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시청자님들 제가 조금 전에 상가 이거 주의해라 토지 이거 주의하셔라 그리고 빌라 이거 주의하셔라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입력을 하셔서 실패가 아닌 성공에 가까운 우리 부동산 부자 되세요. 멋진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